반갑습니다. 리딩 두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 열문항이죠. 첫 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좀 더 숙달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보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숙달이 좀 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은 조금 더 저희가 수준을 높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부터 바로 보실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고 뜻이 달라요. 이것은 어휘 문제 아니겠습니까? ABCD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단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호스트는 동사로 사용되면 개최하다, 주최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고 특히 타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보니까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떤 행사 따위가 뒤에 나와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부터 답이 될 수 없겠고요. 행사를 create, 만들어내는 것인지 혹은 디자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쪽의 목적어가 더 deal인 것이죠. 그 거래를,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거래를 디자인하는 것인지 거래를 디자인한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번도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거래를 최종 결정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중에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의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정답을 내려면 once는 접속사로 토익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정답으로는 여기에 빈칸을 주고 접속사 once를 찾으세요는 1년에 한두 차례가 나오지만 once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 안에서 접속사로 쓰이는 케이스는 종종 왕왕 보여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헤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once는 접속사로 무슨 뜻인가요? 일단 뭐뭐한 후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look over는 검토하다의 뜻이고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간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의 뜻도 있고 전문용어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조건의 뜻으로 여러분들 다 보셔야겠습니다. terms of the contract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의 조건들을 일단 검토한 후에 자 그 거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만들어냅니까? 그죠? 이미 거래는 이루어진 거죠. the deal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가 문맥상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uy가 나와 있는데요. buy가 뜻이 굉장히 많은 전치사인데 뒤쪽에 ing가 나오잖아요. buy plus ing는 100% 수단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거기에다가 서명을 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 거래를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12번으로 넘어가서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이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 동사인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싹 제거하니까 그리고 뒤쪽은 접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또 와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d번을 소거하고 났더니 나머지 선택지 3개가 모두 동사더라. 뜻이 같더라. 그러면 결국은 어법의 문제인 것이고 동사 어법의 이슈는 수태, 시재가 모두 맞는 동사를 골라라. 제일 좋은 건 느낌상으로 맞는 동사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원어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원어민적인 직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부터 오류가 있는 것들을 먼저 하나씩 제거하면서 뭐 선택지가 하나 남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거죠. 영화 제목처럼. 자 그래서 이제 빈칸 주어를 먼저 보니까 오프닝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와있어요. 3인칭이네요. 자 일단은 과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통과해요. 근데 이 비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ave가 온다면 오답이었겠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have는 3인칭 단수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has가 나와있기 때문에 has pp에 자 지금 수동 그 완료 시재 수동태인데 이거는 지금 숫자상의 오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태로 가는데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 토익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수태 시재 중에서 태의 이슈가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태의 이슈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 해석을 통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닝이라고 하는 주어가 뭘 스스로 지연시키고 연기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수동인 비가 답이야.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포스포이 뭐뭐뭐를 연기하다의 타동사라면 이하에 뭐가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여러분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가리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긴 뭐가 답이다? 수동태가 답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시재는 굳이 완료 시재라는 점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로 치자면 개점, 개업, 개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런웨이예요. 런웨이가 뭐죠?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활주로의 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항에 활주로 개장이 어떻게 해요? 연기가 되어져 왔다. 지금 현재도 연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racks가 되겠네요. 자 cr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균열이죠. 그래서 균열 때문에. 자 그리고 found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자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입니다. 발견된 균열이고요. 어디에서? in parts of it. part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단수로 이렇게 쓰이고 복수로 쓰이게 되면 부품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부품의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런웨이에 새로운 런웨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활주로의 일부분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균열들 때문에 지연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또 됐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가 모두 명사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 근데 여기는 선택지가 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nnouncement는 일단 발표니까 아실 거고요. conver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나요? 자 원래 vert라고 하는 단어가 change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convert라고 하면 전환시키다. 그리고 conversion도 전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상태의 전환에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adjustment는 part 1에서는 배치 배열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part 2부터서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다? 바로 정리 정돈의 뜻입니다. 자 정리하고 정돈하는 자 그런 의미의 뜻이고 commitment는 자 일단은 이거는 어떤 어떤 행위를 범하다 해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commitment라고 하는 단어는 자 어떤 행위를 범할 때도 우리가 써요. 한국말로 번역이 어렵죠. 범함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자 commitment라고 하는 것은 어 약속하... commit가 약속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전념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commitment는 전념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번의 뜻은 토익에서 안 나오니까 2, 3번의 뜻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딱 든 생각은 아 학생들이 요거는 선택지를 조금 좀 어려워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답인지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러려고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건 앞쪽에 접속사가 없어요. 컴마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에서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는 케이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한 중급자 정도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에서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는 유일하게 if밖에 없고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동사 주어로 바뀌죠. 따라서 이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거는 should if 자 원래 문장은 어때요? if there should be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if가 생략된 것이니까 만약에 어떠한 뭐뭐라도 있다면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departure and return dates가 되겠어요. 그럼 가고 오는 날이죠. 출발하는 날과 도착하는 날이 되겠어요. 자 이것에 대한 어떠어떠한 뭐뭐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please let someone know at once. at once는 당장이니까 당장 알려주세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행사입니다. travel이라고 대문자로 써있는 걸로 봐서 여행사 직원 중 누군가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발 시간과 자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만약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arrangement인 줄 알았어요. 선택지가. 죄송합니다. arrangement가 아니라 adjustment네요. adjustment가 adjust에서 나왔겠죠. adjust가 조정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조정의 뜻입니다. 자 사실 강의를 하면서 어 왜 답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봤더니 arrangement가 아니라 adjustment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 정정하겠습니다. adjustment가 되고요. 그게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런 날짜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럼 학생들하고 굉장히 재밌는 자 일이 이제 발견이 재밌는 일이 이제 발생됩니다. 학생들 중에는 a번이 혹시 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발하는 날짜랑 도착하는 날짜에 대한 어떤 어떤 발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뀌었어? 라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발표가 만약에 있다면 여행사 사람한테 알려줘. 이것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무엇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는요. arrangement 죄송합니다. announcement arrangement가 되게 좋은가 봐요. 오늘 arrangement를 여러 번 말씀드리네. announcement of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nnouncement of the peace agreement 이렇게 얘기하면 peace agreement라고 하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죠. 과연 이 전쟁 상태를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peace agreement a peace agreement가 뒤에 있다고 치면 자 평화조약 평화협정에 대한 발표라고 할 때는 전치사를 오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낱말 공부만 해요. announcement가 뭐예요? 발표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낱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진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공부 좋은 영어 공부를 하려면 그 낱말과 함께 쓰이는 어구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것들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진짜로 좋은 언어 교육이에요. 자 근데 토익은 그런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브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투를 집어넣었거나 오브를 집어넣었을 때 구별을 못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해석만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만을 해왔다면 이 문제는 지금 정답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announcement가 정답이 되려면 투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오브로 바뀌어야 돼요. 출발일자와 도착일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표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시려면 오브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announcement 다음에는 누구누구에게 발표를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투를 써요. announcement to 자 이해되셨습니까? somebody 라고 하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하는 발표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뭉치 학습을 우리가 이제 corpus 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영어 학습은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 뭉치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인데 토익에서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그런 쓰임새들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단어들의 뭉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자다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토익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A번의 오답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뭐 설마 여기다 쓰진 않으셨겠죠? 개조 그러니까 날짜를 개조한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전환되거나 개조한다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상태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단순하게 바뀌는 데는 convergence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번도 끝내보고요. 1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전치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어휘 문제가 되겠죠? EXCEPT는 예외를 나타냅니다. 자 누구누구 빼고 이런 얘기고요. INSTEAD OF는 누구누구 대신해라고 해서 대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뜻이 너무 많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토익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드리는 게 좋은 강의가 아닐까요? 이거는 실제로 관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상 관통 Pass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얘기하면 터널을 관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의미는 수단입니다. 자 THROUGH THE INTERNET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쇼핑을 한다 이렇게 쓸 때 쓰니까 두 가지 개념 기억하시고요. ACCORDING TO는 보통 우리가 인용을 할 때 많이 써요. 출처나 근거를 인용할 때 씁니다. ACCORDING TO THE NEWSPAPER 이렇게 얘기하면 신문에 따르자면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정리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앞쪽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BUSYS TRIP 자 출장 중에 있는 직원들이 자 근데 ABROAD 이렇게 돼 있어요. ABROAD는 해외로 자 혹은 해외에서 그런 뜻입니다. 해외로 지금 출장 중인 직원들이 종종 즐깁니다. 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 광경 이런 뜻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볼만한 그런 어떤 광경이나 장소의 뜻으로써 이거는 관광명서도 우리가 SITE SITE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관광 그 관광명소를 종종 즐깁니다. 자유시간대 그렇죠. 출장 갔으면 빠리 출장을 갔으면 뭐 당연히 루브박물관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깁니다. 자 그런데 remaining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에 in their hotel room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호텔방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호텔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대신에 자유시간에 좋은 데 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을 당연히 C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죠. 해석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답을 못 내지는 못할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라고 판단합니다. 115번으로 이동할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또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IS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IS라고 하는 한정사가 나와 있고 뒤쪽에 Characteristic 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Characteristic 이라고 하는 자 요 단어를 우리가 명사와 형용사로 같이 쓰는데 뭘로 볼 것이냐가 지금 이슈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고렇게 이게 만약에 명사로 쓰였느냐 특징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냐 아니면 특징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로 쓰였느냐를 분간을 하려면 결국 해석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출처가 누군가요? 포스에 따르자면 이분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자 Work on 이렇게 되어있고요. Multiple project at once 한 방에 Multiple project 예요. 여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Work 다음에 On이 쓰이면 뭐뭇과 관련해서 작업하다라 그랬죠. 여러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Murphy라고 하는 사람의 저 능력이 자 그 사람의 가장 어떠어떠한 특징입니다. 라고 해석하는게 좋겠죠. 왜냐면 비동사 이하에는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보호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자 얘가 형용사냐 명사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거는 얘를 만약에 형용사라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하면 당연히 그 앞에는 부사가 와서 수식하는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명사라고 판단하면 형용사가 들어오는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판단이 있구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명사라고 판정은 됐고 자 그게 이제 첫번째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번째 키를 잘 찾으셨어요. 자 또 하나의 키는 뭐냐면 히즈입니다. 히즈. 히즈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 뭘 동반해야 되죠. 명사를 동반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선택지 중에서 명사를 만약에 여기다 쓰게 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 most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의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이면 그 사람의 대부분의 존경 감탄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형용사는 왜 뒤에서 앞으로 또 쓰시길 해요. 이런 것들이 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번째 지금 열쇠입니다. 이런 열쇠들을 쫙 종합해서 보면 캐릭터 리스틱 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이 most는 단독으로 쓰인 대부분의 라고 하는 단독 형용사가 아니고 얘는 어떤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라는 거죠. most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동사는 당연히 못 오는 거고요. 명사로 수식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most admires 나왔으니까 admirable 이라고 하면 가장 존경할 만한 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뒤쪽에 est를 못 붙이는 아이들한테 앞쪽에 est 대신에 붙여주는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접두사 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most라고 하는 단어도 나쁘게 얘기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왜냐하면 most가 하나면 좋은데 most가 단독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대부분의 이렇게 지금 형용사 앞에서 최상급 최상급의 est 대신에 쓰이게 되면 일종의 접두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쓰임새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아이 귀찮은 녀석입니다. 이해 되셨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 퍼즐이 딱 맞죠? 형용사 그 다음에 most admirable 형용사 수식받는 명사 문장 내용도 정확합니다. 자 해석은 아까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 번만 해보면 보스에 따르자면 멀피의 멀피의 능력입니다. 그 즉각적으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가장 존경할 만한 특성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역시 10번 때로 오니까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죠. 근데 그 논점들의 숨은 키를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논리를 구성하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다시 노트 정리를 좀 해놓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다음에 그것을 시험에서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토익은 데이터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하실 것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어드마이언는 참고로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의 뜻도 있고 어떠어떠한 일을 감탄하다 의 뜻도 있으니까 자 두 개의 의미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16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요 품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앞쪽에 Concert Attendees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뒤쪽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자리는 틀림없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번은 물론 둘 중 하나의 둘 중 하나의 사람이나 물건 그 다음에 부정문의 문장 끝에 쓰이게 되면 또한 역시 뜻도 있지만 얘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뭐죠? Both A and B처럼 Either A or B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세트로 쓰여야 합니다. 앞쪽에 Either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일단 Nor 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접속사로 쓰일 때 1번이 바로 뭐예요? Neither A nor B 얘도 세트로 쓰이는 거잖아요. A도 B도 둘 다 아니다. 근데 Neither가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Nor 라고 하는 단어가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Nor가 등위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이거는 Neither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뭐죠? And Not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번을 빨리 소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위 접속사니까 앞쪽의 문장 뒤쪽의 문장이니까 여기 들어가도 괜찮죠? 문장 중간에 그런데 비번은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Nor는 And 다음에 Not의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의 어순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주어동사의 어순이 올 수가 없을까요? 그죠?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의 앞쪽에 부정의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가지는 부사가 앞쪽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의문문의 어순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r가 나오게 되면 And Not이기 때문에 Nor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주어동사가 바뀌어야 돼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뀌는데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바꾼다면 Did They Purchase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앞쪽에 두 동사를 쓰죠. 의문문을 쓸 때 근데 이제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쓰고 자 그 다음에 긍정문으로 써져있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들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Nor의 앞쪽에도 반드시 부정문이 옵니다. 뭐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동사의 어순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자 B번은 오답입니다. 자 노어를 이제 여러분들 단독 등위접속사로 활용했을 때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되고 의문문 어순으로 반드시 구성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요 두 개를 놓고 하는 자 지금 게임이고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쪽이 이유냐 아니면 조건이냐 의 문제인데요. 자 보십시오. Concert Attendees 라고 하면 콘서트의 참석자들이 자 Sit 앉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Anywhere they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어디에라도 앉아있을 앉아있 앉아있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 까요? 아니면 자 조건일까요? They purchased assigned seats 아 이거는 할당된 그러니까 정해진 좌석인 거죠. 어디 근처에 The front of the stage 가 되겠어요. 자 이곳의 좌석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if not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unless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지정된 좌석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는 이건 반대 논리죠. 자 이렇게 해서 116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여기서는 오답이었지만 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향후에 꼭 활용하세요. 11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명사 여러가지 품서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에이 윗가 딱 나와있네요. 그러면 뒤쪽은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Recruit는 모집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Recruitment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명사 되겠죠. 얘도 명사죠. 자 얘는 Recruiting은 동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명사는 동사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를 모집하다 라고 하면 뒤쪽에 목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C냐 D냐인데 에이 이거는 해석을 넓게 펼칠 필요가 없이 요만큼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Meet with는 누구누구와 만나다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와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지 Recruitment 라고 하는 행위와 만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 Meet 라고 하는 단어가 요 With가 없으면 무엇무엇을 충족시키다 의 뜻도 있는데 지금 뒤쪽에 With가 와있기 때문에 이건 100% 만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명사가 와야 되고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D번을 정답으로 쓰시고요. 앞쪽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University of an Arrang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대학이 종종 준비합니다. 이건 본의 아니게 앞에서 설명했죠. Part 1에서는 배치 배열하다 의 뜻으로만 쓰이지만 Part 2부터서는 거의 준비하다 마련하다 의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요 4는 뒤에 나오는 투분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도 되는데 Arrange는 저렇게 Arrange For somebody 투분형사의 어순으로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것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Students죠. 학생들이 뭐랍니까 Meet with Recruiters Recruiters는 모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회사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rms가 되겠어요. 자 그 국내 국제 그죠? 그리고 해외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국적이기도 하고 혹은 국내만 담당하기도 하는 양쪽 회사 모두로부터 나온 자 그런 Recruiters 채용 담당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다시 한번 뒤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7번도 끝내고요. 1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비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어펀까지 모두가 전치사 맞죠? 자 비사이드는 일단 자 문제 해설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토익기계가 되려면 비사이즈가 떠올라야죠. 비사이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비사이드 도어 그럼 문 옆에서 이런 얘기고요. 근데 비사이즈는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여요.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뭇 이외에도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되면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외도 라고 하는 부사가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항상 스펠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오브라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셋 이상의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어펀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온이에요. 여러분들 현대영어에서는 온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주로 격식체에서 온을 대신해서 주로 사용되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온이 워낙에 쓰임새가 많잖아요. 얘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네들 중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될까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앞쪽부터 가보니까 비디오게임즈가 앞쪽에 나와 있고요. Produced by Elpen 이렇게 돼 있어요. Elpen사에 의해서 생산된 비디오게임들이 a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비동사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보호를 취하는 용법도 있지만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exist의 뜻으로도 쓸 수 있죠. 여기가 지금 exist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자 이 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옆에 있어요. 이런 애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가장 리얼리스틱 원즈 인 디엔타이어 인더스트리 엔타이어는 전체니까 그 업계 전체에서 가장 사실적인 그런 어떤 게임들 있죠. 자 그 가운데 요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8번째 문제도 마무리했고요. 자 119번 문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 요것도 품사가 다르네요. 참고로 tour는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어디어디를 견학하고 관광할 때 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records show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that은 뭐죠? 주어와 타동사니까 목적어 주어자를 구성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하의 전체사 플러스 명사를 빼니까 동사가 나오고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주어자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자리에 지금 알맞은 명사를 찾아는데 뒤쪽에 동사가 해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복수명사 복수명사 안되는 거예요. 해석 접근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인다면 얘는 어차피 명사가 아니니까 오답이고 바로 정답은 C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투어리즘 이라고 하면 관광의 뜻이죠. 투어도 물론 관광의 뜻이지만 저 단어는 투어라 투어리즘은 뭐가 다를까요? 글쎄요. 저에게는 좀 비슷한 어감입니다. 그냥 관광 여행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관광의 뜻으로만 쓰고 여기에는 주로 견학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투어 투어 오브 더 팩토리 이렇게 얘기하면 공장에 대한 그런 견학 의의로 많이 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C번으로 간단하게 골랐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석이 필요 없지만 연습 차원에서 해석을 해드리면 기록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 섬이 있어요. 저 섬의 관광이 어떻게 늘었다. 관광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at a rate 자 여기 또 n 나왔네요. 그쵸? 어떤 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로 faster than 뭐보다 빠른 in other nearby cities 이렇게 돼 있어요. nearby는 근처의 근방에 있는 도시들 다른 도시들보다 더 빠른 속도와 비율로 자 관광이 성장하고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 가지만 좀 더하면 tour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전제를 명사로 두겠습니다. 어디어디로 의견학과 여행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랬을 때 trip은 trip to a 입니다. tour는 tour of a 이렇게 돼요. 요거는 실제로 토익에 기출됐던 정보입니다. 옛날에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서 factory가 뒤에 나오고 앞쪽에 빈칸을 주고 두 개가 같이 나왔었어요. 자 베이징이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museum이 나왔습니다. 뮤지엄에 뮤지엄에 대한 trip이냐 뮤지엄에 대한 tour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을 오브를 보고 투어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자 난이도가 높았어요.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학생들이 뭉치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스무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ab3의 선택지를 보니까 while부터 weather까지 품사가 좀 애매하죠.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죠? for a short period of time 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일부 쓰지만 대부분 접속사로 쓰이고요. 자 보통 기간을 나타내서 동안에 두 번째 대조를 나타내서 뭐 뭐하는 반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until은 접속사 접속 전치사 동일형이고요. 자 요거는 시간의 마지막 점 언제 언제까지 의 뜻입니다. despite는 전치사로만 쓰죠? 자 품사 조심하셔야 돼요. 자 weather는 접속사입니다. weather는 명사절과 부사절에 둘 다 쓸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거예요. 요거는 앞쪽에 지금 동사가 하나 있고 뒤쪽에도 지금 동사가 또 하나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그럼 세 개가 다 접속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명사절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까지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1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2번에 부사절의 접속사로도 weather가 쓰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또 팁으로 이용해야 될 것 weather를 오답으로 지우는데 활용해야 될 정보는 명사절 그러니까 weather가 숙명적으로 함께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친구는 누굴까요? 연결하는 or예요. whether a or b whether or not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a이든지 b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 or 이하가 생략 가능합니다. it's not important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요. whether he is a university student 그가 대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or not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절의 whether는 반드시 뒤쪽에 or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의 생략이 가능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활용하세요. 왜? 뒤쪽 문장을 보면 or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바로 오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뒤번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코델 이라고 하는 분이 자 처리하시는데요. 뭐를요? 모든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가 뭘 위한 뭐에 대한 준비인가요? domestic flights 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국제선 말고 국내선이죠. 국내선 비행편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코델 씨가 합니다. 자 뒤에 문장은 뭐죠? 푸지사키 라고 하는 분이 takes care of international ones 아 그러면 이 사람이 take care of는 처리하다 다루다죠. 자 그래서 국제선에 대한 그런 국제선 비행편에 대한 준비를 하는 반면에 코델이 국내선에 대한 준비를 다한다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을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20번에 또 해설까지 해서 111번부터 120번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는데요. 앞쪽에 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꼼꼼한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